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13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5일에 개막했습니다. 이 행사에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8.0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등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신제품들이 출시됐습니다.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은 미디어 컨퍼런스를 통해 올해 태블릿 사업을 집중 육성해 애플의 아이패드를 따라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한편 이번 행사에는 타이젠과 우분투, 파이어폭스 등 안드로이드에 맞설 새로운 스마트폰 운영체제들도 대거 선보입니다.